가와바타 야스나리 1899년 6월 11일에서 1972년 4월 16일 일본의 소설가 갖가지 전이문학적 실험을 거듭한 끝에 전통적인 일본의 아름다움 속에서 독자적인 문학의 세계를 창조해 근대 일본 문학 사상 부동의 지위를 구축했다. 1899년 6월 11일 오사카 대판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부모를 사별한 것과 병약한 체질은 그의 문학에 강한 그늘을 던졌다. 제1고등학교와 도쿄대학을 졸업하였다. 1924년 6월 미스 리이치 횡광이일 등과 문예시대를 창간하여 신감각파의 유력한 일원이 되었으며 이즈 이두의 무희 등으로 작가적 지위를 확립했다. 이즈의 무희는 사춘기의 청순한 연정을 서장작으로 그린 초기의 대표작이다. 그 후 수정환상, 서정가, 인생을 비정의 눈으로 옹시한 금수 등 문제작을 발표했으며 설국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창작활동을 계속했다. 설국은 비현실의 세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순일한 미의 구축에 성공했으며 가와바타 문학의 최고봉으로 지목되는 작품이다. 설국은 세인바지로 전후학 고도 등 전후의 작품과 함께 1968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가와바타는 격변하는 쇼와 소화 시대에서 갖가지 전이문학적 실험을 거듭한 끝에 전통적인 일본의 아름다움 속에서 자기의 감성을 닦아 독자적인 문학의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근대 일본 문학 사상 부동의 지위를 구축하였다. 제자인 미시마 유큐 3도 유기부가 자결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자살하였다. 그는 1934년 최승희의 일본 데뷔 무용 발표회를 보고 당대의 일본 신진 여류 무용가로서 그녀를 제1인자로 꼽았으며 전후 발표한 장편 무희에서 그녀의 예술을 다루었다.